안녕하세요 머니시그널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주식 브리핑 시작해봅시다. 그래서 2026년부터 6년 동안 총 일종 규모의 차체 제어 컨트롤러라고 해서 BDC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BDC가 스마트키 제어,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후속 동승자 알림, 실내 침입 감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부품인데요. 제어 구성 요소와 배선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만큼 제작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모베스전자와 현대모비스 두 곳에서만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모베스전자는 스마트키 그리고 핸드 컨트롤러 이런 기존 전장 부품 외에 BDC로 사업 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인수 후에 효율화에 주력을 하겠다는 것을 내걸었고요. 이 모베스전자가 어쨌든 1조에 가까운 첨은학적인 금액인데 현대차의 1조 규모의 부품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인 것이죠. 그러면 모베스전자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자동차 전장 부품 제조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업이 원래 현대차 오랜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판매 비중이 전체의 약 71%를 차지하는 만큼 국내하고 해외 매출 비중을 살펴봤을 때 이 중에서 국내 매출이 62%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해외가 나머지 37% 정도 차지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현대차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고 국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전기차 시장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BMM이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모듈입니다. 이거를 배터리 제어 시스템을 또 수주하고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부품 탑재율, 가속화를 하기 위해서 전방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인수 후에 효율화에 주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이 앞으로의 어떤 이런 재료들을 충분히 희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기다가 또 해외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멕시코 공장을 만들 것으로 생각을 증설의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통해서 미국 조지아랑 엘라베마 지역의 부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2, 3년 안에는 또 미국 현지에도 공장을 짓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다. 자 이번에 하이트론으로 수익 실현하실 놀이 구독자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하이트론 이외에도 인바이오 그리고 넥스트아이 역시 어떻게 됐죠? 폭발적인 극등세와 더불어서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영상 구독하시고 늘 보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단 1분의 영상 시청만으로도 계좌 수익의 기쁨 맛보실 수 있으셨는데요. 수익 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종목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고 영상만 꾸준히 보셔도 이런 수익 나는 종목 챙겨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수익과 혜택 무료로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매일 일하시고 살림하시고 또 애 돌보시고 혹은 공부하시고 투잡 뛰시고 등등등 이렇게 하루하루 좀 돌아가는 삶이 바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일마다 이렇게 차트 챙겨보면서 수익을 신경 쓰는 게 참 힘드실 텐데요. 거기다가 영상까지 챙겨보는 건 더더더 힘드실 거 저도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 이벤트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이벤트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화면의 번호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010-811-9478번으로 3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상하가 터지는 종목, 기관 외인 이 메이저 수급이 강하게 실려주는 종목을 이렇게 종목명과 전략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번호로 3번이라고 같이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다음 거래부터 최대한 빠르게 장 시작 전에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상한가가 유력한 종목을 매일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우리 구독자님 대상으로 무료로 이제 함께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 딱 한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 정확히 언제냐 장전 동시 호가 시작하고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이상 수급을 확실히 포착한 다음에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일 상한가 이 확률이 정말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 역시도 매수 매도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헷갈릴 부분이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들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한가 갈만한 종목만 쏙쏙쏙쏙 골라내는지 바로 시그널 검색식입니다. 이 시그널 검색식에 하루에도 이렇게 몇십 개씩의 이 종목들이 꼽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딱 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상한가 갈만한 종목을 제가 고르고 골라서 추리고 출연해서 딱 한 종목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 하루에 한 종목 시 당일에 상한가가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종목 당일 가장 강하게 갈만한 놈으로 딱 한 종목 그날 주인공이 되는 종목을 이 안에서 추리고 추려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실패한다라고 해도 20%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유튜브 끝날 때까지 계속 매일마다 무료로 한 종목씩 드리는 거니까 받으실 분들 받아가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는 수고로움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수익을 더 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위에 구독자 이벤트라고 써놨잖아요. 이 구독자 이벤트로 현재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만큼 영상의 좋아요 구독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화면에 제 번호로 3번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가 되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본업 따로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 차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이렇게 수익 실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단타 종목 이 볼린저 가격 밴드를 드릴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추가로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는 거 추가로 좀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지금 여기 써 있다시피 재료라는 것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재료는 뭐냐 이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 여기서 궁금하실 거야. 자 왜 이렇게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확보를 해야 되냐라고 하실 텐데요. 자 이슈라는 것은요. 금세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미 이제 뉴스가 되어버리겠죠. 그때 가서는 이 뉴스를 이제 뒤늦게 따라 들어가서 매매하신 분들 웬만한 주식 고수이신 분들 아닌 이상 물릴 가능성이 죄송하지만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자 그래서 그만큼 이 표면 아래에 있는 재료일 때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이거 흔히 말해서 우리 뭐 찌라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재료는요. 흔하기 흔한 그런 찌라시가 아니고요. 여의도에서 정제된 재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전달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대부분 본업이 있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재료를 표면 아래에 있을 때 빠르게 확보하기란 쉽지가 않으세요. 여의도에서는 이런 재료가 하루에도 몇 개씩 아주 빠르게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 중에서 빠르게 확보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빠르게 전달해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이 단타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정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최대치를 찍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를 하셨어도 매일같이 이렇게 강한 재료가 나와주는 종목을 추가로 추가로 수익 실현하셔야 최대 수익을 여러분들이 내실 수가 있다. 어? 근데 나는 단타는 잘 안 하고 스윙이나 혹은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이렇게 단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물론 스윙이랑 중장기 투자 관련해서 이제 정보도 또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화면에 제 번호로 3번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어? 내가 단타만 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잘 됐죠.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수익을 제가 최대한 빠르게 들으고자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010-8121-9478번 제가 정말 큰 맘 먹고 이렇게 번호를 오픈을 한 만큼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잘 제 번호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 번호로 3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이런 여러가지 구축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매출액도 이제 상승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봤을 때 이제 건전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PER 그리고 PBR 체크를 해봤고요. EPS도 그렇고 아주 우수한 괜찮은 이제 재무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 이제 앞서 1조 현대차 이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좀 나와줬죠.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몰려주면서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요. 충분히 이제 윗고리를 길게 그렸기 때문에 윗고리 채워주는 상승이 또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안에서 주가에서 어떻게 수익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이 모베이스전자 앞으로의 주가 흐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최대로 좀 이 안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제 번호 010-8121-9478번으로 3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이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주식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상한가를 잡아내는 핵심 매매 기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초집중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시간이 언제죠? 바로 장전 동시효과 시간대입니다. 이게 뭐냐? 주문을 넣어도 체결되지 않고 모아두는 시간이고요. 9시가 되는 순간 동시효과를 적용하고 모아진 주문을 처리하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일 시가가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들 예의주시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여기서 당일 상한가 종목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험해수 물량을 구분하고 진짜 기관 외인의 이상 수급을 확인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바로 수익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이죠. 그래서 장전 동시효과 시간에 이상 수급이 포착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바로 추가하시고요. 장시작과 동시에 HTS 창을 바로 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 상한가 매매 기법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 윈텍 3분붕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상한가 잡는 방법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어려운 겁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영상에서 언급하는 상한가 매매 기법은요. 바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돌파 매매를 전부 기초로 해서 변형을 시킨 거거든요. 각가지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건데요. 자, 보시면 이쪽 파란색 선이 지금 시초가 기준선이고요. 이 라인에서 지금 시작을 했을 때 한번 눌렸다가 그 다음 돌파가 나오는 자리가 어디죠? 바로 이쪽입니다. 위쪽. 이쪽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상한가 잡는 가장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시초가 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라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 종일 여기 떠 있죠. 시초가 기준선 위를 이렇게 상위하면서 이렇게 매수 따점 위에서 붕붕을 현성해 주면서 당일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어요.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돌파가 나왔는데 바로 이쪽 자리에서 매수를 내가 했는데 다시 시초가 밑으로 그러니까 이 기준선 밑으로 빠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1%, 1% 미만 때에서 손절했다가 다시 재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런 매매 기법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우리는 결국 어떻게 이 손실나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급등조 올라타기라든지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식의 매매 방식은 내 계좌를 박살내는 지름길이다 보니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매매 숙련되신 분들은 개별 매매가 가능하실 텐데요. 영상을 아무리 봐도 이렇게 장전 물량을 걸러내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일 상한가를 잡기 위해서 시초가에서 가장 먼저 보고 있어야 되는 이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린 3분보, 이 기준선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어떤 이 타점을 잡는가, S타점을 어떻게 잡는가 이런 방법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도움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제 번호 띄워놨죠? 010-811-9478번으로 3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하루 딱 한 종목씩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죠. 위에 보시면 구독자 이벤트이니만큼 이 영상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문자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인증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게끔 보내드리고 있고요. 인증 아주 쉽습니다. 하단에 제 번호로 3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방일, 상한가, 달, 상한가 확률이 정말 높은 종목들로 엄선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번 달 구독자와 함께하는 기회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예측 종목을 이런 식으로 무료로 받는 방법 엄청 간단합니다. 화면에 제 번호 띄워놨죠. 010-812-19478번으로 3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하루 딱 한 종목씩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계좌 회복 좀 꼭 좀 성공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저한테 구독 인증해 주시는 방법 제가 이제 세 가지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규 구독자님들 기존 구독자님들 둘 다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에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신 이후에 하단에 번호로 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니까 장난 문자 보내시면 절대 안되고요. 자, 이쪽으로 3번 이렇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바로 다음 거래부터 제가 장 시작 전에 자, 이 메일마다 무료로 단타 종목 추천 받으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즘 통신사 스팸에 걸려있는 번호는 이 자동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존에 문자를 한 번 보낸 적이 있는데 아직 하루에 한 종목씩 드리는 이 종목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어, 지금 혹시라도 계시다면 요즘에 이 통신사 부가 서비스로 이제 투 넘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번호를 이렇게 보내실 때는요. 3번 재발송이라고 이렇게 문자 전송해 주시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 우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특별 우대권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처음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3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보냈는데 나는 지금 이 한 종목씩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했죠, 제가? 네, 맞아요. 3번 재발송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끝납니다. 하단의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바로 남겨주시면 끝납니다. 자, 단타 종목 추천받으셔서 꼭 안전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매일마다 오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략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수익이라도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것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번호로 문자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